안녕하세요 에이핑크와 에이핑크와 허강입니다 까치 까치 설날은 오늘이래요 저거 못하고 있어 상큼하게 해야해요 상큼하고 깔끔하게 하하 하하하 하하하 우선 뿌잉뿌잉 죄송합니다 아이돌이랑 함께하고 있잖아요 아이돌스럽게 해주면 안돼요 다시 뿌잉뿌잉 가겠습니다 뿌잉뿌잉 하하하하 편집점 만들지마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또 새해에는 행복한일만 즐거운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리라언니 양노아 에이핑크의 대표싱 하영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하영이가 한 마디 할까요? 우후후후후후후www ちゃ 같아요 네,, jadi 아까 저기 숫자가 바뀌었죠 seu일로 할 거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지 2015년에도 에이핑크랑 각오빠 잘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 이미 성숙했는데 얼마나 더 성숙하다고 그래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실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서로 사랑해요